김 프로님께서 보시기에 초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싶은 게 있으실까요? 초보자분들이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런 습관은 갖지 말아라 습관도 습관인데요 더 조금 큰 얘기일 수 있는데 투자 그것도 장기 투자도 아니고 어떤 작은 투자를 계속 반복해서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진이 털리면 안 돼요 본진이 여러분들의 본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업이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이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게 본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세 가지 본진을 두고 제가 주식 투자하는 동업이라고 했잖아요 동업에만 지금 열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 비상장대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본업이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동업이거든요 자기 업장은 관리를 안 하고 동업자의 업장 가서 계속 자라나 못하나 양을 보고 있는 사업가 좋은 사업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제가 평생 같이 하는 반려 같은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동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본진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동업은 일단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에 29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동업을 멈춘 적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멈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번에 걸친 완전한 주식을 내려놓음이 지금의 저의 경제적 자유를 줬어요 97년도 7월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의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 했거든요 제가 시장 전망을 IMF가 올 것을 전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금 같은 타이밍이에요 저의 본업 본진이 그때 직장인에서 유학생으로 바뀌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나라에 가서 전혀 생소한 환경에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주식과 이걸 병행할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투자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저의 역량의 한계도 알았고 그리고 지금은 주식에서 몇 천만 원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학을 가서 내가 학위를 받고 영어를 더 잘하게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더 많이 사귀고 그다음 내 커리어를 창조하는 게 더 중요한 투자라고 판단한 거죠 본진을 지킨 거죠 그래서 동업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IMF가 왔습니다 그 돈 그때 보존했던 그 돈이 저의 시드머니가 됐거든요 IMF 때 제일 좋은 투자를 하셨네요 네 저의 첫 집을 할 수 있는 돈이었고 그땐 다 미군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량한 채권을 연 30% 수익률로 사게 되는 연 30%? 행운이죠 행운인데 제가 왜 자랑 같은 얘기를 드리냐면 그 행운을 불러드린 거는 저의 마음가짐 제 본진을 털 수는 없다라는 그 결론 그래서 동업을 내려놓고 저의 본업인 학위 취득과 그 나라 생활에서의 적응 이거를 택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행운이 왔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인데 2005년도에 제가 미국 가서 비즈니스를 3년 동안 비즈니스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진을 지키고자 또 주식을 팔았는데 쓰라린 실패를 했어요 그때 갖고 있었던 주식이 꽤 규모 있는 양의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4만 원대 사서 6만 원대 팔았어요 나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죠 50% 근데 그 주식이 얼마 간 줄 아십니까? 1년 반 동안? 55만 원 갔어요 6만 원에 판 주식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미국에서 셋업한 그 회사는 계속 꼬라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 결정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한 결정이었어요 왜? 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실패할 뻔하다가 배수의 진을 치고 다시 비즈니스를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가 현대중공업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평가이익이 늡니다 그런데 그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싶겠습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손실이 납니다 들어오는 손님을 케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지금 내 단말기에 내 재산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업을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저는 금융위기 직전에 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엑시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을 고점에 팔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에 그러면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는 아마 처절한 실패를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잘 팔고 미국에 있던 집을 잘 팔아서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규모 있는 달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 8월에 들어왔거든요 2008년도 8월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변화가 있으셨네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케이스가 성공적이기도 하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잘못한 주식 투자의 중단이었지만 결국 그 다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결정은 저의 본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힘을 주었고 그 힘이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비교적 성공적인 이런 활동 그리고 자산의 증식이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던 게 작년 초에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또 왔는데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2019년도에 3프로TV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의 본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했고요 이거를 지켜내기,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그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신경이 쓰일 정도의 투자는 자제했겠죠 그리고 작년 초가 온 겁니다 저에겐 또 기회가 온 거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많이 살 수 있었죠 그래서 3프로TV도 잘 됐고 저의 재테크도 잘 풀린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위기를 넘어오면서 묘하게 저는 제가 하고 있었던 학업, 직업, 사업에서 본진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행운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본진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그 본진 가운데서 중요한 전투에 나서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결혼, 혹은 승진, 혹은 새로운 사업의 개척 그렇죠? 어쩌면 더 좋은 학교로의 입학 이런 인생의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동업을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절대 여러분들의 평생의 재테크에 훼손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지금 안 사면 결코 이 주식을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살 거라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별처럼 많은 주식이 있습니다 별처럼 많은 주식이 있고 별처럼 많은 다른 금융 상품도 있고 아세클라스도 있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본진을 지키고 본진에서 승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요즘에 거의 지금 진짜 어려워하니까 회사에서 회사 일을 못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위에 부장님은 꼭 내 주식 빠져서 기분 나쁜 날만 보셔야겠네 그쵸? 네 꼭 주식 빠져서 짜증 확 나는데 요즘 화장실에 그렇게 갈 수가 없대요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데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화장실 좀 더 만들어 가려고 4개 만들어 가려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주식이 오르고 어떤 날은 빠지잖아요 근데 3일 연속 주식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도 되면 야 이거 전업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부장님이 불러요 그때 부장님이 불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 깨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틀만 더 올라와라 던져버린다 그러지요 절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뒤돌아 서셔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관용적으로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전업투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제 주변에서 전업투자해서 엄청난 불을 읽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후배들 중에 결과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을 극한적인 고통의 순간들을 넘어온 분들의 결과물인데 우린 그 결과만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심사수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려인데 동업인데 그거를 내 본진을 다 내려놓고 그거까지 안 하셔도요 충분히 여러분 재테크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직장인들은 또 장점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여유있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50억에 최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즘 1% 생각하면 되니까 스스로가 50억 자산가 주식장에서 되게 성과를 잘 내시고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성과를 잘 내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스타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투자하면 그래서 성공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분들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그럽습니다 의외인데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그리디하고 그러실 것 같잖아요 의외로 큰 돈을 번 분들은 타인에게 너그럽습니다 관용적이에요 그 관용적이라는 게 뭐 밥을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요 핏대 올리고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투자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세상을 보는 눈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흡수력이 좋습니다 관용적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끼리 모여서 핏대 올리는 친구가 부자인 가능성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래 그렇구나 이런 친구들이 부자일 경우가 많은가요 대체로 보면 후자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젊을 때는 같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30대 40대 제 나이쯤 되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소주를 한 잔 먹으면 핏대 올리고 세상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물론 주의 주장을 없애고 물의 물탄에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에너지를 적절히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투자의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잘 배분하셔야 되거든요 왜? 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되질 않고요 시간과 정력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별로 인생에 큰 의미도 없는 논쟁에 막 참여해서 관계도 훼손시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구가 망한다는데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다는 주식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실물과 경제가 이렇게 금융이 이렇게 괴리가 있어도 되냐고 그렇죠? 그런 얘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실 겁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모든 자산을 다 파시라고 그리고 빨리 쓰시라고 그래야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망할 건데 무슨 집을 사고 망할 건데 무슨 주식을 사요 그렇잖아요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조금 조금씩 진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기술의 개발로 극복하고 어떤 재앙이 와도 인간의 어떤 인내력 창의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사실은 투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년 만에 큰 재앙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패닉에 빠졌는데 주가가 올라요 지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미국 사람 1억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면역이 왔어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인류를 재앙에 빠트렸던 그 무서운 바이러스를 인류가 6개월 만에 대여섯 가지를 개발해버렸죠 원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최소한 5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백신의 효과도 60%면 어메이징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90% 나오잖아요 두 분 엄청난 사이드 임팩트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도 보셨어요? 없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오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거라 물론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직전 6개월, 직전 7, 8개월 동안 일어났던 인류가 보여준 파이팅에 대해서 우리가 작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인류가 그 재앙을 이겨내네 지금도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겨낼 거라는 그런 현실인식이 주식을 사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자본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6개월 만에 그런 백신이 나온 게 어떻게 나왔나 막대한 돈을 거기다 넣었잖아요 그 막대한 돈을 넣게 하는 게 재정과 금융시장에서 넣는 거에요 주식시장을 경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선진국 주식시장을 먼저 세웠고 거기에 또 반응하면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글로벌 리스타킹 과정이 전개되는 것 재고가 지금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반도체, 철강, 화학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긍정론자는요 부를 얻고요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명성을 얻어요 비관론자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죠 세계가 재앙이 올 거고 주식이 붕괴할 거고 그래서 간혹 한 번 맞추면 명성을 얻어요 한 10년 가죠 그 명성이 그런데 그분들의 계좌를 한번 털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 사람 거짓말한 거죠 자기는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주식을 사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을 보세요 그런 류의 세계관에 대해서 동의하면 주식을 사면 안 되고 부동산을 사면 안 되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 항상 관용적이고 또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 인류의 어떤 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학업도 하고 이런 분들이 주식도 잘 합니다 낙관적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낙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긍정이죠 그러나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긍정의 의미가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뭐 한 거라도 하려고 시도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알잖아요 무슨 부동산 하나 투자할 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 한 100가지 될 거예요 뭐 너무너무 많죠 100가지 이상 될 겁니다 안 되는 이유 꼽으려면 거의 그냥 녹음을 해서 이렇게 틀고 싶습니다 계속 같은 걸 얘기하시면 또 해야 되는 거야 또 해야 되는 거야 하니까 녹음을 해놓고 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통으로 보는 사고가 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잘라서 봐야 되는데 물론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맞아요 일반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화 관점이 그거를 저는 좀 전에 긍정적인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갔던 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반화하고 일반화한다는 이야기는 그거에 대한 깊은 탐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탐구를 하면 생각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선입견이죠 그런데 그 선입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함의가 담긴 정보와 의도가 담긴 소음을 구분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함의가 담긴 정보보다도 엄청난 소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취사 선택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화 능력이 좋아도 소화 불량이 걸리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소음도 있거든요 그건 아예 멀리하셔야 돼요 유튜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소화 불량 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왕성한 소화력이 있으니까 내가 먹어서 다 해결할 배탈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좋지 않은 콘텐츠들은 아예 옆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뭐 소화 능력 경곤리죠 어떻게 구분하면 좀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런 콘텐츠들은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누가 하는 건 나쁘고 누가 누가 하는 건 좋은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제가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류의 콘텐츠들이에요 확신을 주는 아 네 확신을 주는 사라 팔아라 이거다 이런 물론 이제 구독자 아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썸네일이나 타이틀을 약간 훅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 실제로 콘텐츠를 보니까 괜찮네 이런 거 말고요 콘텐츠에 시종 일관된 내용이 자기 확신에 의해서 이걸 사시라고 이건 사시 말시라고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이때라고 그런 것들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권하기에는 저도 콘텐츠를 많이 만듭니다만 가급적 그 투자자들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아 본인의 생각 본인의 체력 본인의 근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시장을 좋게 보는 분도 혹은 시장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동일한 비율은 아니지만 오히려 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약간 조심하자는 분도 모시고 그리고 비교적 데이터로 자료로 얘기하는 분들을 모시죠 그냥 본인의 어떤 사고의 체계를 막 이렇게 장강설로 그런 분들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글을 썼다거나 자료를 내고 또 어떤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쭉 축척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도 그냥 대행해 주는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대행하는 자산운용사 간접투자상품 다 찾아가서 여러분 직접 하시잖아요 근데 직접 하시면서도 다른 사람의 관을 빗대어서 다른 사람의 관에 의지해서 투자하시려고 하거든요 그 펀드에서 나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투자는 결코 타인의 어떤 배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예전에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사람을 만나셨어야 돼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왜 정보가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기업체 이 사이에서만 유통됐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도 그리고 많은 유익한 유튜브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평등하게 유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학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런 게 여러분들의 근력으로 되시면 아마 조금 조금씩 투자의 실력도 늘 겁니다 투자가 운칠기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이 전혀 작용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학습으로 인한 실력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맞아서 수익이 일시적으로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내 실력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패턴의 것만 더 찾게 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승전 뭐 사야 돼요? 이렇게 질문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혼자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최준철 대표가 쓴 책 중에 최준철 대표가 아마 학생 시절에 썼나 굉장히 초반에 썼는데 책 제목이 아마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인가요? 그런 투자 전략 투자를 방법론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거명된 책들은 아 저 주식들은 다 옛날 주식들인데 그래도 그 책 안에 흐르는 야 주식을 보는 눈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가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인가 그럴 겁니다 그 책을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읽고 너무 그 저의 주식 투자에 어떤 지평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시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절판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인터넷 치시면 내용들이라도 발췌해서 아마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오히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또 김동완 김한진 윤지우 저자나의 합산 172세 172세 네 나온지는 좀 됐습니다 한 두 달 됐는데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산 책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출간하신 책인데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봤는데 세 분 공저자 세 분의 투자 경력이 네 백 년이 넘는데요 백 년 백 년 저는 저는 사실 저도 뭐 종목은 대상은 다르지만 네 요즘은 개인 투자자로 투자를 지속해 나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투자를 30년 하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는 게 네 방송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이 책을 같이 쓰셨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읽었어요 물론 저는 주식 투자 아니지만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았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주식뿐만 아니라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는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솔직히 제가 제가 지금 좀 이제 뭐 한 시간 이상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투자의 기본 어쨌든 투자는 특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스윙이나 단타 부동산도 그런 방식의 전략의 대상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저도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비슷한 것 같고 그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투자의 어떤 그 실행과 결정은 똑같은 원리에서 네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콘텐츠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김동완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경제적 자유의 그런 의미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 영상이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실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제가 비교적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저 사람 뭐 됐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한 분들 대부분 관용적이라고요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여그럽게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요 학생 신분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에 당위가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형 누나들이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짜증은 났지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었죠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싶은 본능이 있을 뿐이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까 말까의 선택은 아니에요 학생으로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다 좋으셨나요 네 뭐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있는 게 세상 이치긴 하더라도 그 열심히 한 시간의 축척에 비례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고의 말에 정신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갈 뻔했는데 뭐 시험 당일날 이벤트도 있고 어쨌든 핑계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그거 얘기를 만약에 하면 그건 당위인가요? 당위가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자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자를 선택하시면 부자가 되는 경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부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적어도 부자가 되는 경로에서 부자가 되기 직전 단계 즉 시드머니를 규모 있고 견고하게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각별한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통이냐 포기하는 고통이죠 뭘 포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소비 여러분들의 여가 여러분들의 아주 본질적인 거가 아닌 관계 워라벨 이런 거 포기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꼰대 같은 얘기냐고 그런 것도 하면서 재테크도 열심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잖아요 견고하고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노동 소독으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시드머니를 투자로요 아니요 성공의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너무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결과가 딱 두 가지거든요 큰 성공과 큰 실패예요 왜 몰빵할 거니까 200만 원 가지고 포트폴리 하시겠어요 그렇죠 할 돈이 없죠 네 몰빵이거든요 운이 좋으면 몰빵에 성공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몰빵에서 실패하죠 실패하면 나는 주식 아닌가 보다 떠나는 거고 몰빵에 성공하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200만 원으로 400만 원 만들면 2억 원이었으면 4억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영끌 비투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또 안 하시잖아요 결국 실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꼭 규모 있게 견고하게 왜 견고하게 라는 표현을 드리냐면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돈 어디서 갑자기 생긴 돈 이건 견고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동으로 인한 검약하고 검약하고 절약하고 다른 걸 포기해 가면서 단단하게 모은 그 돈이 있어야만 힘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돈을 모으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나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의 확률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건 제가 확증해 드릴게요 여러분 100% 성공한다는 걸 보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못 가실 가능성도 있고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가능성으로 부자 되십니다 네 그 트랙 레코드만 쫓아가면요 아 공부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를 근데 부자 되시기로 마음 굳게 드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면요 부자 안 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물론 그 부자의 스케일이 각자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 혹은 경제적 자유의 근사치에 이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정말 굳건하게 지켜내시면 조금 조금씩 경제적 자유로 향해 가실 거고요 어떤 인계점을 조금 넘어가시잖아요 보이시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선택이라는 의미는 불행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인생관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경제적 자유 뭐 엄청난 부 이런 것보다도 내 인생관은 그냥 소박하게 경제적으로 좀 불편해도 관계가 더 중요하고 워라벨이 더 중요하고 나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경제적 자유가 선이고 경제적 부자유가 악인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야 난 경제적으로도 자유하고 싶고 나머지 내가 이것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도 다 가지고 싶다고 그러면 평생 괴로우실 겁니다 아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때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막 투자 어쩔 때는 갑자기 또 확 썼다가 어떻게 평생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견고하고 규모 있게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유보하셔야 돼요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 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 조금은 더 젊은 우리 시청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5세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30대 때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정말 리얼한 빈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어봤거든요 이건 실전의 문제죠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는요 어떤 관념의 세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면요 엄청난 쾌락이 와요 다른 차원에서 이건 정말 실전의 문제거든요 그냥 경제적 자유는 뭐 조금 배기량 높은 차를 타고 조금 넓은 평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그런 비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추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꼭 지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투자의 전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지혜의 총량이 늘고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크고 견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그 고통을 즐겁게 감내하시길 권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한 20년 했고요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 혹시 제 말에 상처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또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 때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기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사회생활을 먼저 하고 어떤 투자를 먼저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진솔하게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격려가 어쩔 때는 자극을 통해서 격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진솔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 분도 제 영상을 통해서 불쾌한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